야, 우리 셋이 다섯 개 먹는 거야? 그리고 치킨, 피자 이렇게 먹자는 거지? 이 정도 먹어야지. 야, 불이 너무 세. 내 눈도 매워. 이거 내야 되구나. 갈 수 있어. 군대 가는 거야. 이런 거 다 이거 내야 돼. 야. 아주 난리 났다, 난리 났었어. 훈이가 덜어줘, 훈이가 덜어줘. 됐어. 시작하자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? 응. 맛있어, 맛있어? 응. 맛있네. 맛있네. 맛있어, 맛있어? 야, 파임치 잘했네. 나 근래에 먹어야지. 이 제맛. 익숙한 먹음 뭐해? 누나, 둘레 먹느니. 잘 먹으니까요. 연습생 시원해. 요거는 그럼요. 너 배고팠니? 나 이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확실히 집에서 먹는 짭백이랑 섬에서 여기서 먹는 짭백이 맛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 와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어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치킨 예술이다 섬에서 배달음식 먹으니까 다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치킨을? 나 깜짝 놀랐어 오랜만에 느껴봐 되게 맛있다는 기분을 어이구 어이구 이거 샀어? 아이가? 많이 버려? 됐어? 됐어 됐어 천천히 먹으니까 채 나 피아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맛있다 응